요쪽 보고 한 번, 이거 한 번. 우와아. 다시 한 번만 더요. 아이씨! 오빠! 이걸 왜 이렇게 뭐. 좋아요. 저도. 하하하하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이 형님 하세요. 형님 하세요, 예. 오른손. 네, 오른손. 아니, 어깨 좀 낮춰도 됩니다. 어깨 좀 낮춰도 됩니다. 자, 오. 아니, 무슨 운동? 예, 운동합니다. 오른손이요? 예, 오른손. 오른손이요, 오른손이면 요쪽이죠? 예. 우와, 괜찮으시겠습니까, 형님? 아, 뭐, 뭐. 그렇죠? 팔씨름 근육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. 자, 어디 살은 몇 살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예, 23세, 창원 사는 김 장군이라고 합니다. 김 장군이요? 예. 어? 아니, 이 아침부 있으세요? 이 아침부 없습니다. 아니, 무슨 운동 하세요, 평소에? 어, 술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으아, 조회됐다. 술 먹으면서 운동하는 제일 센 놈입니다. 형님,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장호사는 서른 살 김진수입니다. 어, 지금 여기 되시죠, 형님? 회상원입니다. 이야, 따끈히 보입니다, 형님. 회상 엄청 잘 다니실 것 같은데. 우리 이 아침부한테 한 마디. 이길게, 화이팅. 오, 보통 이 아침부한테 한 마디 하면 사랑해 내지는 뭐 이건데 이길게, 알겠습니다. 자, 잡으시고요. 자, 팔찌가 장난 없네. 와, 이쪽으로 한 번, 이거 한 번. 다시 한 번만 더요. 와, 옛날에, 옛날에 나랑 좀 비슷하네요. 현장 많이. 자, 준비. 땀도 닦아, 땀 닦아. 옷을 닦고요. 아이, 옷은 이런 걸 입어야지. 어이, 맞죠. 업테리 옷을 입어야 여러분들 땀 배출도 잘 되고. 좋습니다. 준비! 자 준비. 손. 준비. 힘 풀고. 레디 고! 한 번 더. 형님. 한 번 더 하실 거면 카메라 보고 베이비 원 모 타임 해야 됩니다 형님. 아 진짜요? 아까 안 하셨잖아요. 왼손이잖아. 알겠어요. 한 번 더 하실 거예요? 알겠습니다. 이영님 그렇게 안 봤더만 지별이 있네. 알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죠. 지별하네. 준비. 준비. 레디 고! 왜요? 오케오케 놀려요. 자. 한 번 더요?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쁜 사랑하세요. 자. 오. 송지상이 왔네요. 잡으시고요.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상남송사는 서른아홉 날 조정호라고 합니다. 다행입니다. 마이크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속삭여도 다 들려요. 자. 선 다섯이야 형님 아홉이요.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. 자 준비. 갇히면 안됩니다. 레디 고! 오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시고 벗어라. 자, 네.